나 솔직히 얘기하면 5명이 다 나 붙고 놓고 던져도 내가 이런 짜증나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름 주시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 3명이 받으시면 설명해서 나눠가시거나 1명 몰아주면 돼요. 하지만 이쪽은 해당 사항이 없을 거야 왜? 우리가 이길 거니까 이길 거니까 네 은채랑 나랑 대결 아! 선배님! 아! 선배님! 아! 선배님! 선배님! 안돼! 오오오오오오오 예시아! 이겼어 이겼어 야 자 우리 은채가 아직 못 됐네 아직 못 됐네 아직 못 됐네 자 우리 제가 실장으로 들어왔는데 아님 이럴 수가 네 네 네 네 네 네